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네 저희가 스트레인저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보러 모였습니다! 기대한다! 알림 봐봐! 지금부터 그럼 한 번 봐볼까요? 저희의 첫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저희가 뮤비를 안 찍고 업로드가 되는 건 처음이에요 어떻게 나왔으려나?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완전 됐어! 완전 됐어! 오 귀여워! 나야! 지민이야? 고양이 아니야! 에벌랜드? 외계인이야! 몰라 외계인 좋아! 그래서 스트레인저인가 봐! 어떡해! 근데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안 보여요! 마이크 아니에요? 소리도 우영복은 안 됐어! 마이크인 거 같아! 힘내! 어떡해! 나라영수! 좋아요라도 스토리인으로 왔어! 아 당장 가! 와! 어떡해! 되게 좋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스토리 있어! 근데 되게 감사하다! 어! 나 이거야! 나 이거야! 나 이거야! 우리 대일이 아니야! 대일이! 대일이 아니야! 대일이! 너무 귀여워! 이 캔 너무 귀엽다! 그니까! 앞머리에 단발인 거 보니 나일지도? 그럴지도? 어어! 힘내! 어 노래한다! 야 노래한 게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동이지? 어 뭐야! 수식색! 오 진짜! 우와. 얘네들이 지켜보고 있나봐. 우와해. 다 공식색이야. 이건 진짜 반가운 적이다. 눈이 보여줬다. 눈 떠나! 좋아요가 8천 원을 넘었습니다! 어떡해. 힘내요. 갑자기 밝아졌어. 헤엑이 올라갔어. 색깔 상이다? 유튜브 이름이 뭐지? 옷 따라 입었다 이제 아이돌 옷 입는 거야? 오,주얼 변신 코지인 거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머리가 길었어 아,귀여워 너무 귀엽어 예쁘다 이름이 뭐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데일리들 데일리들이 이걸 써줬어 데일리를 만나고 오, 얘가 도와줘 내가 나를 안아주는거야 오우의 감동 뭐야 너무 슬픈데? 진짜 감동이네 너무 귀엽게 생겼다 눈 엄청 반짝이야 근데 저 감동이야 너무 감동이 되어서 살짝 눈물이 됐어 어머! 나 약간 눈물이 됐어 어! 이거구나 약간 눈물 날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감동인다 원래 스트레인저였는데 이제 희망을 찾아서 너무 예뻐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일 줄 몰랐는데 감동이군요 위클리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 위클리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이 주인공처럼 외롭다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엔 내가 나를 안아주자 그게 너무 감동이야 여러분 진짜 어떡해? 너무 너무 감동 내가 봤을 때 데일리 한 10명 중에 5명은 누나 다 누나 다 누나 이 친구 이름 지어줘 아니면 우리 데일리도 이걸 공개돼서 보게 된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이 친구 내가 우리의 위클리의 모습을 위클리 우리가 맞지? 위 위 육순이 위콩이 이런 거 콩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잘라놔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 귀여운다 처음에 누가 에벌레라고 했습니다 에벌렌데?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위콩이로 잠깐 알고 있을 테니까 데일리가 많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다시 이름을 개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를 안 찍고 뮤직비디오가 발매되는데 데일리분들 신선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스트레인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